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크리티우먼 에바 세비쥬 입니다. 에바 세비쥬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11번째 시간입니다. 노란색 컬러의 의상들도 잘 소화해낸 그녀입니다. 블랙 컬러의 의상도 잘 소화해낸 그녀입니다. 레드 컬러의 의상들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. 블랙 컬러의 의상들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.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입니다. 아름다운 만큼이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보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. 투비 컨티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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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